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주 13일 화요일은 노역주 예비선거일입니다 이번 노역주 예비선거에서는 한인동포 정승진씨가 노역주 상원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승진 후보가 노역주 상원의원에 출마한 것이 지난 2년 전에 이어 두 번째로 출마를 했는데요 당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낙선이 되기 때문에 정승진씨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나 한인동포들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정승진 후보가 낙선된 것은 상대 후보였던 토비 후보가 사실과 다른 네거티브 선거 때문에 낙선의 빌미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거란 것이 다소 유치하기도 하고 치사하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다반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선거라 해도 토비 후보의 네거티브 선거 방법은 너무나 사실과 다른 유언별을 유포하는 등 아주 치졸하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도 토비 의원의 나쁜 버릇은 지난 선거처럼 유치찬란한 부정선거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음모와 또 모사 전략으로 몰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비 의원이 이렇게까지 상식적이지 못한 네거티브 선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려 16년 동안 8선을 하는 동안 별다른 정치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공약보다는 이렇게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는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불과 몇 표 차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막가파 선거를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비 후보의 부정선거에는 선거 당국 관계자들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3,500여 개의 유권자 청원사가 대부분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존데도 불구하고 천여명의 유효한 등록인 수가 채워졌다는 이유만으로 후보 등록을 인정한 것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작된 청원인의 명단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과정이 어찌됐든 목적만 채우면 된다는 식인데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법적인 판단으로서는 더욱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법정이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현 정치계와 결단된 법조계 역시 부패한 모습을 열지 열실이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인 동포인 정승진 후보는 공정한 선거를 지켜나가며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고자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승진 후보가 한인이고 아시안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실 텐데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승진 후보를 지지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한 뉴욕주 정치를 조금은 깨끗하게 하고 또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민자들에게 삶아 떠나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칠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